초아 라인 댄스 튜토리얼 Don't think twice 64 카운트 투월 네 번째 월 끝난 다음에 다섯 번째 월 시작하실 때 왼쪽으로 4분의 1 턴을 하신 다음에 처음 섹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. 메인 스텝 설명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섹션 1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6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네 번째 월 끝난 다음에 다섯 번째 월 시작하실 때는요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시작하는데요 처음 섹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월 여덟 번째 섹션부터 다섯 번째 월 5 섹션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다섯 번째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5 섹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